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윤상현 오선의원 인천광역시의 미추울을 여기 미추울을은 이제 오늘 제가 이 문제를 그동안 이게 이제 민경욱 전 의원이 이스라엘을 받았던 윤상현 의원한테 받았던 메시지죠. 이 선거 공정성 문제에 와서 좀 소상하게 설명을 해달라 그리고 나서 이제 귀국해가지고 윤상현 후보를 만난 여기 이제 정말 큰 역할을 하신 허병기 교수님 허병기 교수님의 수학적으로 이제 이 문제를 규명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특히 이제 미추울을에서는 남영희 후보가 이례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출신으로서는 처음으로 선거 무효소성을 제기한 상태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미 뭐 밝혔습니다마는 여기서 제야 전문가가 다 분석을 해가지고 11,159표 정도가 투입된 것 같다. 이게 밝힌 거잖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이 조작값을 찾아내는 것은 이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선거 데이터를 만드는 데 사용한 규칙을 찾아냈기 때문에 한 단위까지 이런 추계가 가능한 겁니다. 가장 차익값을 이용해가지고 추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도가 높은 거죠. 그렇게 정확도가 높은 것을 이렇게 보니까 11,159표가 남 후보와 함께 투입이 된 겁니다. 원래 이런 윤상인 후보는 12,186표로 승리한 겁니다. 압도적으로. 윤상인 후보가 지역구 관리가 굉장히 탄탄한 것 같아요. 전문에도 말씀드렸지만 윤상인 후보를 비꼬는 한 젊은 분이 선거 중에 나는 윤상인이 싫고 징글징글하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한테 와가지고 누님이라고 외치는 그런 양반이 어딨나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그때 윤상인 후보가 완전히 그냥 지역구에 밀착돼서 그냥 그렇게 선거운동을 하는데 몸에 베여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12,186표거든요. 그걸 이제 10,25표로 줄여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국힘당에서 지금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월이 4년이 흐른 겁니다. 세월이 4년이 흘렀고 아무리 그분들이 무심하다고 하더라도 아마 공명호 tv를 한 번 정도는 봤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와 관련된 그런 방송은 지역구 유권자들도 보내줘서 봤을 겁니다. 왜 사람은 다른 일은 몰라도 자기의 생계와 관련된 부분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윤 대통령께서도 자기 선거가 어떻게 여러분들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다 아실 겁니다. 왜? 여러분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 문제는 모르겠지만 내가 시험을 치렀는데 그 시험에 여러분들 결과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선거도 마찬가지인 거죠. 찾아볼 거라고요. 사람들이 늘 바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나 국힘의 현직 그리고 앞으로 당선인들 전부가 다 선거 문제를 아는 겁니다. 그러나 나서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다 얽히고 설켜있기 때문에 나서는 순간 정치 생명이 끝난다고 본인이 생각할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가 꼬이는 거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제 방송을 보시고 공박사님이 이 내용을 대통령실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제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알고 있구나.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쁜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저는 굉장히 유보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4년이란 세월 동안 이 문제를 여러분들 추적하면서 아 이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구조적인 문제구나.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참 쉽지가 않은 일이구나. 그렇게 느낀 겁니다. 국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기가 상당히 어렵겠구나. 그러면 국민이 나서지 않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구나. 이런 게 여러분들 다 저 나름대로 가설들이 다 서 있는 겁니다. 그게 만만치 않은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윤상현 의원이 이렇게 이제 힘을 좀 더해 주겠다고 이렇게 하기에 뭐 힘을 더하지 않는 것보다 더하는 것이 낫지만 그래도 이제 그렇게 뭐 믿음이 가지 않는 거죠. 오늘 보니까 윤상현 의원은 부정선거 사태를 상세히 분석한 뒤에 준비가 되면 자신이 직접 치고 나가겠다며 관련된 포스팅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저의 해석은 그냥 약간 신중 모드로 어마어마한 일이니까 신중 모드로 선회를 하시기 시작했구나 그렇게 느끼고 그렇다고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는 건 아닌데 그만큼 여러분들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문제가 여러분 얼마나 심각했으면 많은 국민들의 염원을 갖고 출발한 윤 대통령께서 그렇게 뭐 4번이나 당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현직 대통령이 4번이나 뭡니까 아퍼컷 어퍼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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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뭡니까 4번이나 당할 정도로 이렇게 여러분들 된 겁니다. 아무튼 그래도 관심을 가져주신다고 하니까 참 우리가 고마워할 일이 아닌데 고마워할 일이 아니고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정치인과 국민들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있는 것이고 당연히 이런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권익을 위해 가지고 선거 공정성을 제고해야 될 그런 막중한 책무가 있는데 그거를 뭐죠? 목을 메고 기다리고 고마워해야 될 거니까 뭔가 잘못돼도 어마어마하게 잘못된 거죠. 홍준서님 말씀처럼 당연한 것인데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을 고마워해야 될 정도니까 참 때로는 생각해보면 기가 찬 거죠. NJD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는 기술의 택배형으로 하ive, 하ive, 하ive.